매콤 명태조림 전문점 그리고 명태의 경우는 러시아 베링에에서 잡은 순놈 명태만 엄선해서 10시간에서 12시간 반건조시킨 상태로 저희 전국에 체인점에 공급을 해서 조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진땡이는 여느 프랜차이즈와는 달리 저희 직영매장에서 직접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리교육 뿐만 아니라 서비스교육, 경영교육, 관리까지 모든 교육을 현재 운영중인 직영매장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점주님들이 한 달 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출근과 퇴근을 함께함으로써 그만큼 실패 확률을 줄이고 성공 확률을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진땡이는 많은 매장들이 순수이익이 아주 높은 편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